안녕하세요 컴포트 나트 욕한 도전 건배 금방 이런덕 주인공 주인공 저희는 방금 전에 브리쉘에서 숙소 분석해가지고 한국에서 챙겨온 갈비탕이랑 밥이랑 해가지고 먹었고요 이제 대망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진봉이가 한국에서 어렵사리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보러 가는데 아인토벤에 있는 경기장에서 아인토벤이랑 트벤테 트벤테 라는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네덜란드 리그에서 1,2위를 다투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세요 아인토벤 1등 아인토벤 1등 스벤테가 2등 스벤테가 2등 박지성팀 아인토벤 어 옛날 박지성팀 아인토벤 그럼 우리는 아인토벤을 응원해야겠네? 또 아니나 다를까 비가 또 이렇게 우산 쓰기에는 좀 무슨 무슨 우산을 안 쓰자니 기분 나쁘게 얼굴에 한 방울씩 떨어지고 아무튼 계속 그런 날씨예요 방금 전에 경찰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가지고 찍을라 그랬는데 뭔가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많은 인파들을 다 축구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 같은데 맞을까?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다들 주말 마무리를 축구로 아주 신경 나게 응원하다가 끝나겠구만 여기서부터 길 찾을 필요 없이 이 사람들 가는 거 포착하면 됩니다 네 네 저기 이제 경기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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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3, 4, 4, 5, 6, 6, 7, 8, 9, 10 30, 32, 33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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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아, 나 보이자 아, 네, 네 30, 32, 33 있겠지? 네, 네 20, 13 30, 11 6, 10, 10 20, 12 20, 30, 30 30, 30 30, 3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랄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셋, 셋! 오했어요! 오! 하! 하! 쥬금 육수! 쥬금 육수! 아! 잊지마다! 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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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경기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비길 줄 알았는데 아주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막판에 딱 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연장전?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재밌었어요. 안녕. 안녕.